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가을바람 입니다 오늘은 조금 더 프리한 형식으로 영상을 만들어 볼까 하는데 오늘의 주제는 노턴 라이프락 그 티커로는 nlok 죠 12불 스페셜 디비덴드를 지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뭐 오늘 저는 받았는데 이거에 대해서 좀 얘기가 있어서 제가 얘기를 나눠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노턴 라이프락은 이제 여러분들이 흔히 아시는 시멘틱 이에요 그 인터넷 보안 업체 그래서 저희 회사에서도 뭐 여기서 생산한 만든 그런 보안 솔루션을 쓰고 있는데 여기가 이제 한 주당 12불에 가까운 12불의 스페셜 디비덴드를 특별 배당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가를 먼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일단 한국어로 바꿔주고 nlok 이렇게 찾으시면 됩니다 노턴 라이프락 그래서 어 보시면은 최근에 28.4불 뭐 한 3만원 정도 했겠네요 근데 3만원인데 그중에 12불을 배당했으면 엄청나죠 거의 뭐 40% 정도 해줬는데 이게 이제 말이 많은게 저도 이제 블로그에 글을 올렸어요 그래서 제가 사실 그 미국 주식의 빛이다 그 유튜브에서도 소개를 해주셔서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텐데 이게 사실 굉장히 위험해요 왜냐면 배당을 진행하게 되면 그만큼 회사에서 가치가 나가는 거기 때문에 자본이 나가는 거기 때문에 배당이 지급된 다음에 이제 배당락 배당을 가질 수 있는 권리를 잃는 날이 오면은 주가가 훅 빠져요 근데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28불밖에 안되는데 12불을 줬으니까 뭐 빠지면은 주당 뭐 12불 빠져도 네 거의 뭐 40% 떨어진 데서부터 시작할 거라고 생각해요 사실 그게 위험해서 들어가지 말라고 하시는 건데 저는 이제 미국 기업들은 우리나라는 배당락이 좀 심한 편인데 미국은 건실한 기업들 뭐 괜찮은 기업들은 배당락 없이도 쭉 가는 경우가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심한텍은 제가 알기도 되게 괜찮은 보안 기업이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500만원어치를 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148주를 구매를 했는데 12불을 배당 받아서 148주 12불 그리고 이제 배당주는 이제 아 배당은 원천징수 15% 제외하기 때문에 1509불 정도 이제 오늘 또 환율이 많이 뛰었어요 그래서 배당 받을 때 좋았습니다 저는 그래서 180만원이 좀 넘는 금액을 500만원을 투자해서 받은 거죠 엄청난 수익률입니다 36% 37% 이런데 근데 여기서 문제가 됐던 게 이제 제가 다른 분들 블로그도 찾아보고 막 했는데 이게 문제가 뭐였냐면은 제가 1월 16일에 한번 구매하고 1월 21일에 구매를 했어요 한번 달력 달력을 보면은 16일에 한번 구매하고 1월로 가서 16일에 한번 구매를 하고 21일에 구매를 했어요 미국은 아시다시피 산 날부터 3일 뒤에 주식이 실제로 결제가 되고 저한테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16일에 만약에 제가 샀다면 17, 20, 20일 이 날 들어와야 되는데 20일이 마틴 루터킹 데이라서 미국이 쉬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16일에 샀으면 하루 이 날 없고 이틀 3일 그렇고 1월 22일에 16일에 산 게 들어오고 제가 21일에 샀으니까 미국은 이때가 설 날이 아 쉬는 날이 아니죠 그래서 하나 둘 셋 24일에 들어왔어요 이게 문제예요 왜냐면 어 뭐죠 여기 보시면은 음 누구한테 주냐 배당을 1월 23일 폐장 때까지 가지고 있었던 사람한테 준다 라고 돼 있었습니다 그렇고 저는 그 블로거님들 글을 읽고 24일 23일까지니까 아 내 주식은 21일에 산 건 24일에 들어왔으니까 못 받은 거네? 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상하게 다 들어왔더라고요 그렇고 찾아보니까 아 제가 그거 미래에셋에 전화를 했어요 이거 왜 이런 거냐 그랬더니 레코드 데이트 그 배당 권리 그거를 딱 캡처하는 날이 미국 날짜 기준 1월 23일이고 한국 날짜는 1월 24일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저도 몰랐어요 안 받는 줄 알았는데 1월 24일까지여서 결국에는 16일에 산 거 20일에 산 거 입고는 20일 24일에 됐는데 이제 배당 기준일이 23일이었는데 다 받을 수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좋았죠 근데 이걸 헷갈리실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렇고 만약에 배당을 받으실 때 중요한 게 이제 레코드 데이트예요 레코드 데이트가 이제 배당을 가질 권리가 있는 사람들을 캡처하는 날이거든요 근데 이게 1월 23일이라고 나오면 생각을 잘 해야 됩니다 미국 날짜가 1월 23일이죠 근데 이게 정확한 타임라인 알 수 없는데 이번 경우는 1월 24일로 접혔어요 한국 날짜로 그래서 이 시간을 한번 제대로 확인을 해 보셔야 하고 네 그걸 한번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또 확인을 해야 될 게 네 그래서 확인해야 될 게 이제 T 플러스 3일에 결제가 되기 때문에 그 내 주식이 언제 입고 결제사 입고 들어오는지 그거를 계산을 해야 되고 배당 기준일이 미국 시간으로 뭐 1월 23일이면 한국 시간으로 언제인가 그걸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여튼 이번에 이 심한택이 금감원 조사를 받았어요 이미지 쇄신을 위해서 낸 것 같다라고 미국 주식에 미치다 거기 분들이 얘기를 해주셨는데 재무제표 개선을 위한 것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주식을 많이 사주고 또 이게 자기들 재무제표가 더 좋게 나와야 자기들도 본격적으로 이제 다시 금감원 조사 후에 사업을 펼칠 때 유리하기 때문에 특별 배당금을 지급하는 동시에 재무제표 개선 이미지 쇄신 뭐 여러 의미에서 자기들 자산의 40% 정도가 되는 배당을 뿌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런 기회가 있으면은 그냥 지켜보고만 있지 마시고 한번 투자를 해보세요 저 같은 경우 500만원 투자해서 180만원 벌었죠 뭐 오늘 사실 40% 떨어져도 전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면 이 회사 제가 좋게 생각하는 회사고 그 제품들도 직접 써봐서 알지만 괜찮기 때문에 장기 투자 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다렸다가 올랐을 때 다시 팔면 됩니다 그래서 장투가 유리한 게 길게 볼 수 있기 때문에 잠깐 떨어진다고 흔들리지 않아도 됩니다 네 그래서 오늘 뭐 제가 배당금 크게 한번 받아 봤는데 뭐 그에 관련해서 들었던 생각이나 여러분들이 주의하셔야 될 점에 대해서 간단히 얘기를 해봤습니다 네 이상 가을바람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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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